안녕하세요. 알프스 하동TV의 란주입니다. 오늘은 1일 리포터가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동군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특한 모습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동군청으로 가보시죠. 고고! 와, 군청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 대학생이 보이네요. 방금 굉장히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혹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방문자 기록 작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것은 경제전략과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엑셀 문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데요. 누락된 정보나 필수 서류를 따로 표시하고 담당 주사님에게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세금 냄새가 풀풀 나죠? 이곳에서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저는 재정관리과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본 돈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 돈으로 학교 다니면서 학비랑 생활비에 보태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혼자 사시는 독한 노인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이렇게 값자셨어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개? 혹시 이런 일을 그 전에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되게 고생이 많던데 혹시 하면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도시락을 우산 들고 도시락 들고 하면 조금 힘이 들고요. 또 많이 추운 날에는 조금 추워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희가 이제 배달을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저희들어 고맙다고 귤이나 사탕 같은 거 안 드시고 저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네,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공소의 업무를 경험해보고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 고향 하동에 기여할 수 있는 멋진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